12명이 다친 대전 오정동 식당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반은 식당에 있던 LPG 가스통 폭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있던 50kg 가스통과 밸브, 배관 등을 수거해 폭발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저녁 8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 식당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식당 2곳이 완파되고 상가와 주택 수십여 채가 폭발 충격으로 파손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한 상가에서는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약 8만 원 상당의 맥주가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구만의 원인과 함께 불이 나섰습니다. 구매했습니다. 감식 ao의 아이오 스스로 피해를 입은 한 상가에 원인은 원인 부